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우리 성령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친히 일하셨던 그 사건 전세계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이 복음을 간직하고 전파하는 공동체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교단도 올해가 112년 차 총회를 맡게 되는데 우리 교단이 이 땅에 세워질 때에 많은 우리 한국에 먼저 교인들이 있었고요 우리 선교회에 있는 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이곳에도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요 우리 한국 땅에 성교를 전파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는 걸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 구원을 전파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전파하는 교회가 있는가 근데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했을 때에 우리 동양선교회에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결정하고 무교동에 첫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112년 동안 성교를 보금이 이 땅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유지되었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위기도 참 많았습니다 순교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요 군사적 위협은 언제나 있었고요 요즘에는 이데올로기가 침투했고요 세속화의 논리가 교회에도 침투하여서 항상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위협 요소가 있었고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꺼져가는 교회 기름을 공급해서 다시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보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잘 이기도록 역사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회 탄생에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예수를 주로 부는 모든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오순절날의 첫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교회 그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오순절날의 그 장면을 찾아보면요 교회 설립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교회 첫 시작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최초의 교회가 탄생된 장소인 예루살렘 그 다락방의 현장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모였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모인 이유는 그것이었죠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이러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건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곧 온다는 그런 약속이었죠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그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나옵니다 열두 지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형제들도 있었고요 여러 여자들도 있었고요 다른 지자들도 함께해서 한 120명 정도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누가 크냐에 논쟁을 했습니다 누가 더 앞선 자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냐 이걸 가지고 논쟁했던 자들입니다 또 방금 전에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도망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키우신 모든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잘못을 캐묻거나 배척할 수 있었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만은요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데 오직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분리된 마음에는 사단마귀가 틈탑니다 하지만 하나된 마음에는요 사단마귀가 틈탈 겨를이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자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 모일 때 그것이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예수께만 성령께만 집중하여 한 마음 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 되어서 전심 전력할 때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임지의 장면을 보면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차원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호리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지의 모습을 보면은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차원으로 그 자리에 임지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됐습니다 바람이 모든 구석구석에 휘몰아서 그것을 채우듯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소리로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적인 감각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지는 불의 모양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시작되어서 땅으로 이어지는데 불꽃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각 사람이 임지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불의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입술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방언은 세계 각지에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때로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숙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내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시며 어떤 교육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여러 현상으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잘 보고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때로는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중이라도 대화 중이라도 아니면 세상 매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을 듣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깨우치실 때에 즉시 감사로 받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 움직이시며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축만을 받은 교회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맞아들이는 그런 경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항상 모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 수 있는 기회에 함께 모여서 주를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점점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모임을 대체하는 많은 것을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와 여러 계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임의 소식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것이지만요 그것이 지금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모이는 것을 점점 약화시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일에도 모이고 술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모이는 것을 참 힘쓴 시대였는데 그 대체할 만한 것들이 자꾸 나와가지고요 모이는 것이 약화되도록 한 시대 같아요 하지만 성경 원칙은 변치 않습니다 항상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함께 모였을 때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될지로 믿습니다 4등제 2장 42절을 보면 그때 생겨진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나눔이 있었죠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직 기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원초적 모습은 그런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풍성하게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부흥도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 다하여 충성하게 할 때에 그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주님 안에서 열심히 모이고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능력 있게 기도하고 한 마음 되어서 주님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 교회에서 전해질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교회에서 전파될 언어가 있어요 제자들이 오늘 그 자리에서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일어난 여러 현상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바로 방언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고린도서에 나와 있던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과만 통하는 그런 방언과는 좀 다른 현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언어로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4등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곳에 들린 큰 소리에 놀라서 유대 땅으로 명절 순례를 모았던 각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놀란 건 뭐냐면요 자기가 태어난 땅에서 듣던 소리를 거기서 똑똑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한국말만 들리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가끔 해외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에 공항이나 아니면 여행지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혀 모르는 말 떠드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귀로 뚜렷이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잡담하는 소리는 그렇게 잘 들려요 그 수많은 사람이 떠드는데 그 말만 어떻게 쏙쏙 들릴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순례여행을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온 세계 열망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하는 곳이 다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습니다 시끌시끌 떠들떠들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례여행 중에서는요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고 그곳 출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유대교에 돌아온 순전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를 씻고 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기 땅에서 들리던 소리가 똑똑히 들립니다 더구나 놀란 것은 그 세계 구석국의 언어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유청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에서 변방으로 취급받았던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배움이 없는 농부나 어부들이 사는 땅이라고 처음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사투리도 심했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언제 배웠는지 자기 나라말을 유청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언어하는 것만으로 놀라운 일인데 더 놀란 것은 그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 1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바람을 듣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자기도 보면서 한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항상 이구동성으로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파해야 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 예수 믿고 치유받은 이야기 예수 믿어 영생에 이른 이야기 예수 믿어 온 가족이 죽게로 이르는 그 이야기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교회가 탄생될 때 성령께서 이구동성으로 아니 다른 언어지만 같은 뜻으로 하게 한 이야기는 바로 복음의 이야기였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예수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영육간의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둠의 이야기가 빛의 이야기가 되고 실패의 이야기가 승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까지 잡담하고 한탄하고 부정적인 말과 이런 말로 일관했던 사람이 있다면 예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입술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이야기가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모일 때마다 예수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 이야기가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또 이 방안의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중요한 한 사건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이야기였어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저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땅의 흩뜻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역전됩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을 보면은 이 언어의 혼잡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말의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돼도 그 의미가 왜곡됩니다 선입견 때문에 바르게 전달했어도 오해가 일어납니다 번역했는데 오역이 나옵니다 서로 말뜻을 잘못 알아서 오해하고 싸우고 죄짓고 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 같은데 이 오순절 현장에서는요 그 갈라진 언어가 하나 되는 현장에 나옵니다 한순간 갈라졌던 언어가 한순간 하나의 내용으로 통합됩니다 복음의 내용 아래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다 이해하고 동일한 것을 깨닫는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말로 인한 오해와 실수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될 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분인데 복음 아래 예수 아래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주권 안에 굴복할 때 온 세상이 하나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복음을 지금도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갈등을 치유하고 갈라짐을 하나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여될 사명이 바로 그때 거의 확정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 오순절날에 그 교회가 맡은 사명이 뭔지가 분명히 보여 알려집니다 오늘 4등제 2장 9절의 11절을 보면 좀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멘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금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기서 무려 열다섯 나라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살펴가지고요 고대 지명과 이걸 비교해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 사방 각지에 퍼진 나라들입니다 대륙으로 보아도요 유럽 아프리카 소아시아 아라비아 알려진 당시 세계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구원받아서 세례받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대두라수가 되는데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구성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의 성격은 처음부터 국제적이었습니다 열방을 향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 백성과 방원이 다 교회의 사명이요 목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지향적이었고 선교지향적으로 나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에는 복음을 농어촌 지역과 작은 교회는 선교비를 보내고 온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는 이 목표가 있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열방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원이 다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와 열방까지 우리의 기도의 범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은요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이냐 외치고 있었습니다 2장 10절을 보니까 다 놀람의 당황의 소리를 대 이 어찌 된 일이냐 뭔가가 일어났어요 나타났어요 여기 보니 공동체가 남다른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그 메시지는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상히 설명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질문에 누가 응답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이 일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해설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성령이 인도 따라 살게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어찌 됨이냐 할 때에 대답할 서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보급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즉시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납니까? 2장 13제를 보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일은 초롱하이로 돼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무 말이나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하면 외국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군가 바르게 대답해 주지 않으면 엉뚱한 만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보급을 전해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2장 14절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열한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보급을 전파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을 열어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기 힘들지만요 요즘 보면은 전세계 열방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옵니다 결혼 이민자도 오고요 관광으로도 오고요 일하러 근로자도 오고요 요즘 우리나라 노래 좋다고 노래 들으러도 옵니다 세계 열방 해외에서 한국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옳은 문을 잘 섬겨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곳곳마다 파송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잘 돕고 선교비를 지원하고 그들의 자녀를 돌보며 그들의 노후까지 돌보아주는 토탈 선교가 우리 가운데 이뤄질 줄 믿습니다 또 조만간 북한이 열릴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빵, 복음, 직업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을 돌보아서 먹여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선교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고 그것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교회가 될 때에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 사명과 부담감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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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